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CTS 난민기획 난민의 시대 선교와 마주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고국을 떠나온 난민은 언제 어디로 떠날지 모르는 환경에 처해 있는데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난민들의 환경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스마트 선교가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동의 25억 8천만 인구 중 67.9%가 인터넷에 사용하며 이는 세계 인구 중 57.5%가 사용하는 데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동은 전체 인구의 67.2%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얻고 있어 역시 56.5%의 세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란어로 기록된 페이지에는 성경에 관한 콘텐츠가 게시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노아와 방주 이야기를 담은 만화와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의 간증 이야기가 보입니다. 또 다른 페이지, 기독교 고전 철로 역정 영화, 유명 목회자가 말하는 기독교 변증 동영상도 눈에 띕니다. 난민전도를 위해 마련된 페이지들은 라스트콜이라는 사역 이름 안에 운영됩니다. 비행기의 마지막 탑승을 알리는 용어인 라스트콜. 낮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천국에 초청받고 받아들였듯이 난민들도 보금의 라스트콜을 받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란과 한국 등 다국적으로 구성된 라스트콜 사역자들은 페이스북의 유료 광고를 통해 기독교 콘텐츠를 전해왔습니다. 이제까지 콘텐츠가 도달된 난민 수만 해도 150만여 명.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 다양한 국적의 난민들은 관심을 보이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습니다. 보금의 관심을 보이는 난민들에게는 맞춤형으로 사역이 진행됩니다. 신분이 노출되길 원치 않는 경우 온라인으로, 적극적인 난민의 경우 직접 만나 성경을 전합니다. 사역자들은 특히 난민과의 접촉을 위해 전략적인 접근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피모 사역 운영자인 김선희 선교사는 사역자와 인접한 난민들에게 게시물이 도달하도록 해 보금의 직접 전달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는 여러 가지가, 인포메이션을 넣을 수 있는데 저희랑 컨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전화번호를 넣고, 이메일을 넣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내달라,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성경을 주는데, 그 줄 때 얼굴을 보면서 주는 거다. 카페에 만나서 성경을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언제 거처로 옮길지 모르는 난민들의 형편에,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위협으로 대면 접촉을 꺼리는 상황까지. 난민 선교 사역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스마트 선교의 전략적 활용에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고, 또 좋은 자료들을 보내줘서 보금을 듣게 하고, 또는 성격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사실 스마트 선교가 끝까지 어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는 것을 책임지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동기부여 차원에서 계속해서 접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을 많이 더 부각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요새 난민 선교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